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 NH아문기 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김현빈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산승률 상위 종목의 임버스, 2제곱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인데 한 주간의 동향은 어땠나요? 네, 한 주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간 투자자들은 코덱스 200, 코덱스 선물 임버스 2 곱하기, 코덱스 임버스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요. 보시면 임버스 종목에 조금 더 많이 투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임버스를 놓치지 않고 타이거 임버스, 타이거 200 선물 임버스를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에 좀 투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좀 하락하니까 레버리지 ETF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선물 임버스에 투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도 지금 투자를 좀 몰리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반도체의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개인 투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수익률 상위 ETF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죠.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게 이제 KB 스타 5G 테크 ETF가 4.75%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자동차 4.09% 그 다음에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가 3.97%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을 쭉 보시면 경비 소비제도 괜찮았고요. 미스타나스닥 바이오도 괜찮았습니다. 보시면 인도 니프티 5050도 나와 있고요. 2.58%. 인도네시아 인도 ETF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ETF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해외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도와 관련된 ETF,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ETF, 신흥국 ETF가 선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좀 원화, 약세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다 환율에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 대비 강세가 되게 되면 플러스 수익률이 좀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해치가 좀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해치는 지금 신흥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해치가 가능한 상품은 없고요. 환에 오픈이 됐는데 원화 환율이 약세가 되고 그 나라가 강세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투자하는 나라에 저희가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흥국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수익률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신흥국 쪽으로 조금 자금이 좀 몰렸던 게 강세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도 ETF 상품들 나가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신흥국 ETF가 우리나라에 이런 ETF가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가 있고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킨덱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레버리지가 있고요. 베트남 ETF, 그 다음에 뭐 차이나 ETF는 많아서 그건 빼고 이제 그런 좀 특이한 ETF, 신흥국 동남아시아 쪽의 ETF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수익률 1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1.8%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39%, 인도 니프티 레버리지가 1.8%, 수익률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거의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개월에 마이너스 1.24% 빠진 거에 비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그 다음 베트남 쪽, 신흥국 아시아 쪽에서는 좀 플러스가 났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또 뭐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해외 ETF들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보실 때 보면 아, 이런 내가 어떤 종목을 신흥국만 하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고 인도네시아 투자하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특정한 종목을 제가 직접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투자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그럼 먼저 베트남 ETF 먼저 우리나라 지금 1,700억이나 되는 순자산이 있고요. 베트남 VN30 ETF, 합성 ET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245-710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VN30 지수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지수라고 한다면 베트남은 VN, 이제 베트남이죠. VN30이 이제 대표 지수가 될 거예요. 그 대표 지수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산출 우리나라 이제 베트남 시장에 또 이제 해외 투자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랑 시장 열리는 시간이 틀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이 9시에 오픈됐지만 베트남은 11시 15분 우리나라 시장으로 그때 오픈이 됩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해도 베트남 시장이 오픈될 때 또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은 15시에서 16시 45분에 열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장은 15시 30분에 끝나니까 오후장은 반영은 그 다음날 반영이 된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투자하실 때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 겹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열리 끝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 상품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간에 겹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매 주의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과연 VN30 ETF라는 그 ETF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사실 이게 더 영어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뭐지? 어떤 걸 잘 모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1위 구성 종목, 1위 종목이 베트남 프로퍼리티에서 JSC 뱅크 ETF, 뱅크 종목이고요. 금융 업종이에요. 금융 업종이 7.86%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커맥스 포인트에서 금융 1, 2위가 금융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비홈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4위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바일 월드, 소재, 필수 소비재, 금융 쭉쭉 이렇게 굉장히 많은 ETF 30 종목의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베트남 프로퍼리티 JSC 뱅크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사실 알기 어렵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1위 기업이 우유 기업이었어요. 우유 기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상승하면서 뱅크, 은행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바뀌고 있는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지수의 대표 지수에 알아서 바꿔주는 대표 지수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조금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의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베트남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는데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냐라고 살펴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코스피가 밑에 핑크색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저기 올라가다 좀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베트남 ETF는 꾸준히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3% 빠졌는데 베트남 0.5% 플러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랑 똑같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러네요. 신흥북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도 ETF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니프티 50 인도 ETF가 있습니다. 2014년 6월 26일 굉장히 오래전에 상장을 했고요. 수탁거도 67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피아 환율에 오픈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시장은 또 개장시간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개장시간이 1시 반에 열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만 이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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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에 반영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1시 반까지는 그럼 인도 ETF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LP나 시장을 아직 반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P 투자, LP 하시는 증권사가 호가를 내려고 한다면 1시 반이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1시 반 넘어서 인도 시장 반영돼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 같은 경우 보면 또 사실 생소하실 수 있어요. 구성 종목 한 몇 가지 올려봤는데요. 에너지, 금융 쪽으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익률도 잠깐 금방 보고 넘어갈까요? 수익률 같은 경우 보면 코스 3개월 같은 경우 코스 F 인도 ETF가 10.94%나 올랐는데 우리나라 200 ETF는 마이너스 8.9%이기 때문에 수익률 오히려 인도가 굉장히 최근에 좋았다. 6개월 동안 11%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10% 빠진 반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도 시장에도 투자할 배분만 하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단하게 인도에 투자할 수 있고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도 그리고 베트남과 관련된 ETF 소개를 해주셨고 신규 상장된 ETF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최초로 타이거에서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ETF를 상징했는데 TIF라고 하면 또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해서요. 인컴 자산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그래서 인컴이라고 한다면 배당주 예를 들어서 하이힐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현금화 들어오는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도 퇴직연금에도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은 상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NH아문지 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김현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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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